안녕하세요.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판례를 동화처럼 들려주는 판례동화, 이번 이야기는 형사법정 나라에 사는 위수중 이야기입니다. 판례 해설은 위 링크나 영상 마지막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증권의 나라에는 사람, 서류, 물건이 삽니다. 증권의 나라에서 형사법정 나라로 가려면 입국 심사를 받습니다. 형사법정에 입국 가려면 증거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증거 능력이 있으려면 형사소득법이 정한 적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적법 절차를 어긴 증거들은 형사법정 나라에 입국할 수 없고 발견되면 추방됩니다. 이런 증거들을 유법수직증거, 줄여서 위수증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1968년 대법원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도 그 형상은 전혀 달라지지 않으니 증거로 쓸 수 있다고 판결합니다. 수사기관은 서류나 물건을 적법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아도 증거로 쓸 수 있었습니다. 유수증은 적법 절차 없이도 형사법정 나라에서 아주 잘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는 위법수집 증거를 형사법정 나라에서 추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40년이 지나서 2007년 대법원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도 배제하는 것이 정의에 반하면 증거로 쓸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즉, 피고인을 처벌하는 것이 정의에 부합하면 위법수집 증거를 써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법수집 증거는 형사법정 나라에서 정의의 이름으로 계속 살게 되었습니다. 2020년 대법원은 변호인의 참여 없이 이루어진 저장매체의 수색으로 확보된 불법 촬영물에 대하여 증거능력 배제가 정의의 반함으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도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피고인의 처벌이 정의롭다고 주장하여 위법수집 증거로 피고인을 처벌할 수도 있고 칭찬도 받습니다. 사람들은 위수증을 피하려면 자신의 처벌이 정의롭지 않다는 걸 주장해야 했고 그 주장에 통하지 않으면 위수증에 의해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수증들은 정의의 이름으로 범죄자들을 처단하며 지금도 형사법정 나라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변호사가 들려주는 판례동화 형사법정 나라에 사는 위수증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